멋진 쯤사람 진동대 유치원 돌려가을에 오신 친구들 환영합니다 노래하고 키즈 풀자 모두 모두 모여라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키즈 풀고 대결하기 동대 친구들 안녕 난 별이야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친구들 난 비비고야 모두 모두 안녕 우와 눈이 쌓였네 별라 우리 눈사람 만들자 눈사람? 우와 재밌겠다 네 가자 가자 눈을 굴려서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눈을 굴려서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자 몸통 완성 어서 눈, 코, 입을 만들어주자 먼저 팔 좋아좋아요 다음에 뭐야? 눈썹 나는 코를 붙이고 눈도 붙여야지 눈도 붙여야지 아, 그래 동그랗게 좋아 입도 붙여야지 웃는이 나는 모자 모자 쏭 안경도 씌워줘야지 빈 만경 그리고 또 외투를 걸치세요 좋아좋아요 마지막으로 장갑 장갑 장갑도 껴요 손이 시려우니까 됐다 우와 이야 멋진 눈사람이 되었네 눈썹 눈, 코, 입 예쁜 얼굴이 됐네 모자 안경 외투 장갑 멋진 눈사람이 됐네 멋지다 멋져 안경도 썼네 정말 멋지다 아, 추워 갑자기 바람이 부네 아, 추워 아, 추워 추워, 추워 아, 비비고 변아, 조심해 바람이 정말 세다 아, 추워 변아, 괜찮아 바람이 지나갔어 어, 뭔가 이상한데 바람이 날려갔나봐 뭐가, 뭐가 비비고 잘 봐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게 바로 오늘의 퀴즈 아, 좋아좋아 자, 그럼 다같이 노래하고 퀴즈 풀자 눈사람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난 알지, 다 알지 자, 오늘의 정답 누가 말해볼까 롱롱롱, 비비랑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그래, 비비랑 말해봐 아, 눈이 동그러졌어 아닌데 어, 어, 그래 배가 더 나왔는데 아니, 아니야 아, 몰라 몰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알지, 다 알지 친구들 정답을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코, 코 그리고 또 뭐 모자? 코랑 모자? 네 띵동댕, 띵동댕, 띵동댕 코, 모자 모두모두 잘 맞췄어요 와, 눈사람아 코 찾아왔어 그리고 모자도 짠 호와 모자 짠 됐다 우와, 눈사람이 완성 완성 친구들, 눈사람 노래 처음부터 한번 불러봐요 다같이 해봐요 눈을 그려서 눈을 그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눈을 그려서 눈을 그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눈썹, 눈, 코, 입 예쁜 얼굴이 됐네 모자, 안경, 외투, 장갑 멋진 눈사람이 됐네 여러분, 안녕